아 오! 너 마다가 없네? 마다가 없어! 오! 마다가 없어! 내가 이거 다는 거면 어떻게 할건데? 하하하하! 이리와! 영동이! 이리와! 이리와! 샵샵콘 강의 영상은 생각 없습니까? 샵샵콘 강의 영상을 찍으면요 배우려고 보는 새끼들보다 당하고 나서 샵샵콘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러면서 보는 새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들켜버리게 되면 아무도 안 당해줘요 그래서 내가 찍을 수가 없어 내 약점을 적들한테 다 공개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이제 좋단다는 거야 그 비밀을 공개하게 되면 세상에 알려버리게 되면 우리 탑샵콘 유저들은 다 이제 나락을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샵샵콘은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한 손 창에다가 한 손 방패를 들고 있는 느낌이고 제우스는 양손 창을 들고 있는 느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두 개나 주네? 고맙다 아 근데 뭐 얘도 돈을 먹는 거니까 이거는 너 손에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잠깐만 이거 아 박스를 뒤쪽에다 까놨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 나 죽냐? 아 시X 죽네? 너무 건방졌다 그래도 다리오스인데 너무 건방졌어 아 좋지 않은데? 얘 풀이 있을텐데 이게 와 좋았다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아 좋겠네 이렇게 많이 녹음 안 되는데 응?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너 손해봤어? 이러면 시간만 가면 내가 유리하긴 해 왜 자꾸 탑에 오냐? 뭔데? 너무 좋구요 아 근데 애들이 탑에 많이 와준다 여기까지 이 라인에 박힐라고 하면 이 박스가 브레이킹은 해줄 것이라서 오케이 좋았어 대포 또 넘어오겠지? 더러운 놈 가면 갈수록 내가 유리해 너 아직 오랫도 못 찍었잖아 뭐야 다리오스 왜 여기 있냐? 어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니코구나 아아 이걸? 안녕하세요 잘가오 귀여운 놈 아니 저 다리오스가 갱을 많이 오게끔 그냥 앞으로 계속 와 나를 막을라고 아주 건방진 놈이야 박스를 아직 두 개까지밖에 못 찍어서 안 돼 더 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지? 아니 분신에 그냥 풀딜을 박아버리네? 내가 분신 낚시를 할 줄 알았나봐 요즘에는 분신 낚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분신 낚시가 돼 아 렌즈네 오늘 리안드리만 뜨고 보자 이 새끼 또 분신에다가 풀딜 거네 아 풀딜 박네 뭐 어쩌라고 이 새끼야 뭐 어쩔 건데 니가 아니 아니 분신 잡아서 어떡할라고 분신 잡으면 너가 죽는 거야 이 새끼야 아주 웃긴 놈이야 아 이제부터 너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야 이 한 방 한 방이 너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게 될 것이야 아! 아이 씨X 잠깐만 아이 박스가 딱 없어졌어 아 이거 오 살았네 또? 이 새끼 또? 분신에 풀딜 박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호 이 새끼 쫄아서 도망갔네 히야온노 이번엔 살짝 위험했다 뭐 열매 먹고 왔나? 박스랑 약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돼 어? 잘가? 뿜 으으으으으으으 존나 웃기네 진짜 난 여기서도 빼지 않아 으아 이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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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불쌍하네 너무 불쌍하게 죽는데 피해주면서 쏘아봐 쏘아봐 이 새끼야 쏴 뿜 뚱 어? 안죽나 저거? 아 까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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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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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시계를 하나 가자 초시계를 가면 다리우스를 놀릴 수가 있다는 거지 다리우스야 기다려라 형이 간다 기다려라 다리우스 손 떼 이 새끼야 그만 왜이렇게 빨리 밀어? 존나 빨리 밀어 오마이갓 너 어떻게 도망갈건데 도망갈 수 있으면 가봐 이 새끼야 흠 그만 갈 수 있으면 가봐 이 새끼야 일단 테로를 다 막아놓긴 했거든요 너 이제 랜더 없자고 너 이제 랜더 없자고 길 다 막혔어 이 새끼야 길 다 막아놨어 내가 길 다 막아놨어 내가 안녕하소 오오 호우오오 오호우 호우오 allow for 노노노노intérieur 안 돼 안돼 안돼 안대 안 돼 이 새끼야 내 장난감이라고 아니 내 장난감이야 임마! 아니 내 장난감인데! 아 내 장난감이 우드의 노리개가 돼버렸어 봤구나 성공 썼어 미친 레전드 뭐야 얘는 내가 막았을게 어 그 어휴 빡 어휴 야 풀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니 아이고 야 어떡하니 풀을 쓴다고 그렇게 되는게 아닌데 뭐야 어? 왜 진짜냐? 미안하다 내가 가짜인줄 알았는데 말이여 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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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어 그래 오케이 잘 먹었어 어어 다시 장난감 온? 어? 아 어? 여기다 장난감 마트를 하나 열어놔야겠어 모두가 장난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어? 안녕 담 char 오늘 그렇게 급하게 가는거야? 나랑 놀자 아니 이? 안녕 하하하하하하 아니 걸러가면 어떡해 안녕 나 마나가 없네? 나 마나가 없네? 마나가 없어! 내가 이거 다 먹으면 안 될 건데? 이리 와! 귀염둥이!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왜 네가 죽여 인마! 아 그거 내 장난감인데! 아 내가 너무 장난감을 망가뜨렸나? 어 야 4연패 하고 있으셨는데? 3연패? 어 이거 내가 너무 부셔버렸나? 어 연승 또 하다가 연패했네 아 이거 어떡하냐? 미안해서 이걸 어떡하나? 야 이 정도면 진짜 광대 공포증 걸렸겠는데? 다리우스? 광대 공포증! 제대로 걸렸겠는데? 이야... 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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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